자, 반갑습니다. 우리 정국의 물투특공대의 여러분들. 자,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서입니다. 이 말씀은 드릴게요. 스스로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이 있다면 그 선택한 과목은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배반하지 말라 그랬었죠? 제가 올해 물투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굳건하고 투철한 의지가 없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말로는 그냥 물리투. 그래, 뭐 이래놓고선 결국 안 해놓고선 물투 탓하고 과목 선택 탓하고 아니, 뭐 하면 된다? 아니, 안 할 거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 의미가 있어요? 하면 된다? 안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2018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애원도 하고요. 뿌지러움도 좀 날려봤습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하면 된단 말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에 몇 명이 선택했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3천 몇백 명.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뭘 선택하면 뭐가 어떻고 그럴 거면 선택은 왜 했습니까? 물투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택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세요. 극강과 극강과 의리의 물리투러워제 썼는데 물투만점? 실화해요. 물론 해마다 이 난이도가 정말 널뛰기하는 이런 현실은 선생님도 참 미안해요. 예전에 그 2016 수능 같은 경우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습니다. 2등급이 없었어요. 왜? 선택자가 너무 적다고 출제자들이 큰 오판을 한 거죠. 그러더니 2017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난이도를 찾았습니다. 2018 수능에서는요. 또 오판을 했어요. 엄청난 그런 산수의 문항을 또 한 문항도 아니고 두 문항 이상을 만들어 놓고 시간 제 시간에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18문항 풀고 두 문항을 찍어서 맞는 경우,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러고 나서 또 2019 수능에서는요. 2016 수능과 비슷한 사태가 또 저질러졌죠. 선생님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난이도는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난이도에 휘둘리면 안 되죠. 네, 2021 수능도 물리투가 또 엄청 쉬웠습니다. 네, 물투 만점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점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면 돼요. 제가 2018년에 4월 학평 때 여러분들에게 어원을 하고 6평 끝나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모진 소리도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하세요. 그리고 안 하실 분들은 이 강의 스탑. 자, 이 물투는요. 정말 극강과 의리의 물리투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리, 의리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의리를 내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의리를 지키세요. 배반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컨텐츠 이렇게 강좌 쭉 정리해 드렸고요. 또 보강을 또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강의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요. 그래요. 변변하게 물투 몰고사 그 시중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도 그래요. 선택자 없다고 투해당하는 기출문제집 하나가 변변치 없죠. 네, 있습니다. 물리투에는 김성재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세요. 분명히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골드 물리투 개념 완성 강좌인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물리투는요. 대상, 물론 핵심은 레알 물리투 선택하신 분들 진정으로 선택하신 분들 를 위한 그런 커리큘럼과 순서고요. 또 3학년 1학기 때 보통 내신으로 보통 많이 이제 물투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런 분들은요. 제가 프로젝트 골드 물리투에 내신 백서라고 해서 짧게 제가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전문대학은 만초 만초가 아니라 치의학 전문대학이나 이런 입시 파트에서도 활용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물투수강생 중에는 상당히 많은 성인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전문대학원 입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20대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을 하시죠. 그래서 일반 물리학 하실 때 물리학조차도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이 아주 곤혹스러움을 겪죠. 거기에 물리투가 준비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분명히 우위에 쓸 겁니다. 그래서 대학 물리학 하신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제가 프로트 골드 물리투에서 그 활용법을 짧게 강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코너를 마련해 드리지만 물론 다 이런 대상이 되지만 일단 1년간을 끌고 가는 강좌는 레알 물리투 선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하시는 분들 요거라든가 요거라든가 가능하답니다. 특히나 1학기 내신에는요 모의고사 기초 문제를 많이 그대로 편성이 되고요. 또 전문대학원 입시 하신 분들은 자 요겁니다. 프로트 골드 물리투 이것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프로트 골드 물리투인데 일반 물리학 하신 분들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여기는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개념 위주로 개념을 숙지한 정도로 전 범위를 준비하시면 일반 물리학 하실 때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강요 활용법은 제가 요 프로트 골드 물리투 푸골 물리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은 완강이 된 강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특이한 특이하다기보다 좀 거기에서 활용도 높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수능 물리투 준비하신 분들은요. 일단 푸골 물리투는 개념 강좌입니다. 하지만 개념만 하는 강좌는 아니고요. 적용까지 트레이닝하는 연습까지 같이 하고 여기도 문항도 꽤 있어요. 그리고 완강된 강좌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물리투 라는 이 과목의 특수성상 여러분들이 많이 하질 못해요. 아무래도 투과목이 좀 학교의 커리큘럼 좀 늦고요. 이렇죠. 그래서 이 강좌를 새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강좌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새롭게 꾸밀 것은 꾸미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강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 강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정말이야 하세요. 2월 말까지 늦어도 3월까지는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 대단원 중에서 두 개의 중단원 중에서요. 첫 번째 중단원까지 이게 6평 범위입니다. 반드시 꼭 완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평을 치르고 나서 6평을 치르고 나서 버전업 기출 엔제 자 이 말 또 합니다. 물리투는 기출이에요. 여러분이 물리투는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 물리투 준비하신 분들 아마 선생님 말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걸 알 겁니다. 물리투는 경향 전혀 안 탑니다. 난이도의 널뛰기는 좀 슬픈 현실이 됐지만 전혀 경향을 타지 않고요. 기출이 진짜 기출을 부릅니다. 기출 문제가 그대로 재구성된답니다. 물투는 정말 기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문제만 풀어대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도 타임어택이 있습니다. 바로 보면서 물론 몇 대 몇 몇 대 몇 이런 것들이 2페이지 3페이지 진행되지만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냥 공식 몇 개에 온다고 대입됐을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요. 물리원과목 위해선 물리투가 공식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식 산수 대입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개념적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1페이지건 2페이지건 3페이지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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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개념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밟을 건 밟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못된 심보가 있어요. 도둑놈 심보가 있습니다. 딱 해서 이거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밟을 건 제대로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기출 N제에서 핵심 정리를 반드시 꼭 해드리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기출 학평, 모평 그다음에 수능 기출까지 적용하는 하이퀄리티에 또 뭐 하이퀄리티가 어려운 문화이지만 난이도 있는 문항들 이런 계산도 진짜 하나? 하는 그런 기출도 제가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강된 강좌인데요. 이것이 제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작 기간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의를 좀 선생님 욕심이 많아서 제대로 꾸며드리고자 정말 심혈을 위해서 이거를 제작하는 바람에 늦게 끝났어요. 2018년에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10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 여 안에는 이 기출 엔제 안에는 2018년에 6평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약속 지키세요. 스스로에게 지키십시오. 업그레이드 보충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행해졌던 9평과 수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나열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출 엔제는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1번 문항에서 10번 문항까지 20번 문항까지 25번까지 단원이 큰 것은요 27, 8번까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2018년에 9평과 수능은 어떻게 문제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으로써 이 강의를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킬포인트 시리즈가 있는데요. 물류한 만큼 제가 커리큘럼을 합니다. 킬포인트 시리즈 특강 강의가 있는데 자 1 입자운동 자 이 입자운동에서는요 이제 통합적으로 전기장 사기장 중력장 여러분 사실 물류투문항에 80% 이상은요 아니 90%까지가 역학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물류툰은 8, 90%가 전부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의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중력장에서 전기장에서 자기장에서 각각 이런 힘들에 의한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도 다뤄지고 물론 단독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요. Great! 그래요! 그래 이 얘기할게요. 잡복이 맞아요. Great!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만큼 심혈을 이뤄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이게 시리즈1 시리즈2는요 충돌 XY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 그리고 운동의 지가 보존될 거냐 말 거냐 탄성 충돌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충돌 길게 풀면 최악입니다. 얼마든지 산수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 가능한 산수를 제시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아무리 물투가 산수 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 가능한 산수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리즈3에서는요. 연력학 이게 2018년에 이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연력학 강좌는 기출 N제에서 편집을 했었지만 2019년에는 제가 이 연력학과 교류 파트로 포함해서 시리즈3로 해서요. 제가 신규로 편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고퀄에 정말 을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택자 없으니까 그래요. 교제 만들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않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자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에는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를 봉투로서 교제를 구성했었다가 2018년에는 제가 이게 너무나 제작기간이 길었다 그랬죠. 죄송해요. 이제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더디 이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진행하고 또 그냥 강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날림 강좌는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차를 많이 구성하지 못해서 이걸 교제를 좀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파일로 이제 구성을 했지만 자 이번에는 약속드립니다.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아주 훌륭한 훌륭한 그래 제가 뭐 제 입으로 얘기하는 뭐가 이상해요. 자 교제를 봉투로 구성해서 확실하게 후회 없는 아마 2018년에 이 파이널 모의고사 회차는 작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문항 좋습니다. 그리고요 철저한 검증 역시 물리투를 선택했던 선배들 그리고 또 힙합 물리하는 물리학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함께 검토를 해줘서 만든 그런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를 봉투로서 구성해서 확실한 컨텐츠 확실한 순서로 준비할 테니까 뭐 강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안 할 거면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제가 이 물투 연간 커리큘럼은요. 물리안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십시다. 하세요. 고! 하세요. 아멘